1부 극우 유튜버가 재개를 했었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미래통합당 내로 번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당 측에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사전투표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그래도 좀 회복이 되셨어요.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막판의 선거 때문에. 원래 낙선자의 최대 희망은 좀 쉬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저는 보수 정당의 괴멸적 패배의 패인 중에 하나가 이런 국민 다수가 거부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당 재건의 첫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사실 되게 힘들어요. 당에서 지지자들이 믿는 의혹에 반대 이야기하기. 원래 가장 욕 많이 먹을 때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총질한다, 내부 총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믿고 싶은 게 따로 있고 대신 사실은 따로 있고 이러면 그때 제일 짜증나거든요. 보면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기 은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제 페이스북 가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설전하다가 그냥 댓글로 한번 달았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주목하십니다. 그럼요. 다 주목하죠. 이게 핫한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선거제도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잘한 것 두 가지. 빠른 산업화, 빠른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것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체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흔들려면 굉장히 이의 제기 자체 또는 의혹 제기 자체도 굉장히 포멀하고 또 무엇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통계 수치를 보니까 숫자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조작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 의혹 제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 조작단이 있다고 하면요. 선거 조작단의 최대 목표는 선거 승패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게임마다 이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야구는 담장을 넘겨야 되는 것이고 골프는 홀컵에 공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슬롯머신 땡겨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거 조작단은 어떤 자들이길래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숫자 맞추는 것에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의혹의 의혹을 만들고 있으니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 토론회도 있었어요. 원래 저도 이런 인터넷상의 논쟁을 제가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답해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릴라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 평지에 모여서 한 방에 붙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장을 열어놓고 제가 의혹 제기하신 유튜버 분들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만 한 분도 안 나오고 어떤 일반 시민과 그리고 또 이 관련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 한 분이 나오셔서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또 약간 괴가 달라요. 그분들은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통째로 매수되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니까 다른 의혹을 상대해야 되고 뭐 이런 쳇바퀴 도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이제 좀 띄엄띄엄 봤는데 막판에는 되게 지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돈 받고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돈 줘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그렇군요. 민경욱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당 차원에서 이걸 조사하는 특위가 구성이 됐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가 또 통합당에서는 딱 선을 그었어요. 저는 그걸 보도한 언론이 어떤 분이 취재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저희 당에서는 제가 최고위에서 그게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위 설치는 원래 최고위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보에 가까운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민경욱 의원님이 원래 똑똑하신 분인데 낙선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면 사실 좀 달콤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조작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상대방이 선거법 위반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좀 경도되신 줄 알았더니만은 최근에는 아예 이 사전투표 의혹론의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저희 당에 솔직히 이 말에 좀 휘둘리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전화하면서 다 상황을 설명했더니만은 민경욱 의원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납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님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못한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경욱 의원도 처음에 이제 낙선하시고 SNS에는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톤의 그런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도 살짝 놀랐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이제 의무감으로 이걸 방어하고 있는 거지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민경욱 의원님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낙선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종교가 언제 사람에게 가장 스며드느냐. 사람이 힘들 때 힘들 때 약간 그런 상황에서 저도 민경욱 의원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경욱 의원님 개인이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뭐 재건표를 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지만은 당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이것을 선거 조작으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낙선을 하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서서 이러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괴멸적 패배를 당해가지고요. 진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진짜 이제 그런 어떤 소수 종교 같은 느낌으로 침투하는 이런 음모론들을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좀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제가 딱 그 케이스예요.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케이스거든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왜 졌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지 못한 거. 그거 하나가 딱 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왜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데 법원이 민경호 의원이 투표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건 어지간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 자료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투표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능성 얘기하는 게. 첫째로는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아니면 다른 표가 혼입되었다. 이런 게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는 정상인데 전산을 조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전부 다 재검표한다고 밝혀지지가 않아요. 투표함이 바뀌었는데 재검표하면 똑같죠. 결과는. 그렇죠. 똑같은 투표함인데.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산이 조작됐으면 투표함을 애초에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가도 제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론할 때도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보통 답변은 그냥 중앙선관위가 통째로 매수되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토론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들 의혹 해소하실 때까지는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걸 당 차원에서 하도록 자꾸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투표함이 만약에 바뀌거나 다른 투표용지가 들어왔다 한다면 숨어있는 원래의 투표함을 찾아낸다든지. 이게 돼야지 사실상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 한다면.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는 투표함을 보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건 내놔 똑같은 건데. 도대체 뭘 증명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반박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지금 이브닝쇼에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연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뭐랄까요 의원들이라든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은 보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우선 뻥은 못 쳐요. 그리고 우선 과장할 때도 약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선거방송이나 이런 걸 아니면 후보를 다룰 때는 공정성 중립점 같은 걸 굉장히 다루죠. 그런데 가장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를 들어가 보면 거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준석 드디어 바람이 분다. 전세 역전. 이런 거 아니면 김지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뭐 이런 거. 그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 하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게 현재 실제 판세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보수 정치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을 위해서 지역에서 자기를 홍보해야 될 유권자들이 아 우리 크게 이기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오판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정세 분석 자체가 틀리게 되면은 그거는 진영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한 문제가 있다 보고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예를 들어 가장 구독자 많은 채널이 한 120만 130만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 5천만입니다. 그러면은 한 2% 정도의 국민들이 접하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매체들 더 큰 매체들 더 공정한 매체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몰입하게 되면서 그 매체들이 오히려 반기된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 전략상으로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어떤 왜냐하면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는 피드백이 바로 오기 때문에 되게 보면 힘이 나긴 날 거예요. 예를 들면 댓글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으로 봤을 땐 제한된 영향력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몰두했나. 예전에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도 유튜브 하는 분들 불러 모아가지고 맞아요. 뭐 좀 선거 때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어떤 채널이었나 하는 건 다시 살펴봐야죠. 그렇군요. 사실 뭐랄까요. 이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난히 또 우파 쪽에 유튜버가 많아요. 한 정치 유튜브 중에 한 10개 정도를 추렸을 때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걸로 거기에 진보 진영은 하나. 보수 진영은 나머지 9개 다 해요. 그중에서 1위는 이제 또 알고 계시는 거기가 차지를 하고 있고 1위 2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마는 내용이 저도 이제 들어가서 가끔 들어봐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세미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서 혹시 막 좌빨로 묘사되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굵과요. 그런 곳에서 막 보면은. 본인들 성향과 조금만 안 맞으면은 저는 관심 없어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가라 이런 식으로 요즘 이렇게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가려고 저런다. 뭐 이런 거. 거기다 허위사실 섞어가지고 노무현 장학생이었다. 뭐 이런 거 막 퍼뜨리고. 제가 요새는 잘 안 들어가 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짐작컨대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절자로 아마도 취급을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약간 또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보수층이 꽤 많은 편인데 한국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태극기 부대를 놓고 극우라고 하시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극우라는 건 이념적 지형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건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찬액에 찬성하면 우파고 이런 식인가. 찬액에 반대하면 우파고 찬성하면 좌파인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 아닌데 강경 보수이 아닌지 하는 정도의 잣대 정도는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극우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시장이 있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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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착륙을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 그럼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지구가 아직도 네모나타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도 달 착륙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지지로 방송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진영의 정치 진영의 주류 아이디어가 된다든지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달 착륙은 거짓이다 이래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유튜브에서 그런 말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진영의 문제는 이 유튜브에서 나온 말들이 실제 제1야당이라는 정당에 어쨌든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저는 정당이야말로 가장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진영을 리드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팔로워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셨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책도 사실 있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극좌 극우의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그걸 안 해버리면 포퓰리즘에 흔들리게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고는 있는데. 굳이 보세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굳이 말하면 제1야당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될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전투표권이라도 하나 친면은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에 어쨌든 사퇴에 관한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재난지원금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셋 중에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 다 지금 사전투표 의혹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의 관심사가 멀어지는 거죠. 일반 국민은 별로 관심 없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은 자기가 투표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미덥지 못해서 표를 안 줬는데 저 사람들은 지고 나서도 그쪽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사전투표 조작되면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괴리된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서는 정당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약간 밀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회의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임기에 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비대위가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짜리 비대위로는 사실 전당대회 준비만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장관이 받기 어려울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비대위가 아니면 대안이라는 건 조기 전당대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저희가 돈 들여서 내일 ARS 조사를 돌려보면 다음 중 누가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로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를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면요. 당선되실 분의 이름은 재생인가요? 명확합니다. 관심 없음이란 분이 아마 당선입니다. 압도적인 표로 아마 대표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당계가 필요하고 그게 좀 비대위라 보는 거거든요. 지금 비록 낙선을 했지만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불출마했지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전당대회에서 뛰어가지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유력한 주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가 좀 수습 과정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들어오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제 좀 조기 전당대회를 서두르는 분들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 내가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것이다 보다는 어떻게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보수가 다시 하면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팀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비대위가 좀 무리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좀 아쉽게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지금 정계 은퇴를 만약에 사실로 돌아온다면 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당선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솔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사실 직업이 최고위원인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이 사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당선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